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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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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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냐? 어디 재미있는 얘기 좀 들어보죠. 속세가 많이 괴로웠나 보다.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님. 괴롭습니다. 뭐가 그리 괴로워? 난 사랑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. 내가 원한 건 그 여자뿐이었습니다. 그런데? 걘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. 나 말고요. 그랬구나. 그게 말이 됩니까?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? 그래서?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속세가 그런 줄 몰랐더냐? 가진 것을 노화할 때가 있느니라. 내가 좋은 걸 남도 좋은 줄 왜 몰라?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. 이 시발 개척 같은 것들! 그렇게 참을 수가 없냐? 예! 아아아아아아악 아리 sidewalk 네! 아리와 아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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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